루머들이 좀 돌던데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쉽지 않더라 답을 좀 주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연락해봤는데 오늘의 데이터 전송은 제가 모두 현재 완료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시게 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개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본의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했던 어떤 말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라는 걸 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돌고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소위 말해 이렇게 씹히고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루머들이 좀 돌던데 루머들이 좀 있었어 있었어 잖아요 there was or there were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서 발설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소문이란 게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현재 완료를 써서 there have been 루머인데 뭐 한두 개겠어요 그냥 몇 개겠죠 some rumors there have been some rumors 그리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도 왜 이렇게 그런 게 밖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하잖아요 원어민들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out there 이에요 there have been some rumors out there there have been some rumors out there 야 누가 니네 얘기 하더라 야 누가 니 얘기 하던데 야 요즘 니 얘기 들리더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꼭 있다고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꽤 심각하고 심오한 내용이네요 가끔은 이제 사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아무리 루머라도 그렇지 너무 와전이 많이 돼서 야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쉽지 않더라 쉽지가 않아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왔으니까 쉽지가 않았었다라는 말을 그냥 던져요 it hasn't been easy it hasn't been easy for us to believe them it hasn't been easy for us to believe them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런 루머에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좀 주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이게 아닌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우리는 전화를 계속 걸고 있어 오고 있는 중이다 we have been making phone calls to give answers we have been making phone calls to give answers 사실 진짜 이거는 원래 이런 루머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 처벌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따질 수 있죠 우리가 왜?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뭐 그쪽에서 말을 듣겠어요? 야 연락해 봤는데 전화 다시 안 오더라고 아직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한 거죠 걔네가 그들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they have not called 줄여서 이제 they haven't called us 그 뒤에 back이 들어가요 they haven't called us back 아직 yet they haven't called us back yet 그런데 사실 살면서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죠 자기 스트레스만 풀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또 웬만하면 남에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구독과 좋아요죠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차피 또 클릭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 날씨가 나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late까지 가요 이제 가요 노인아 검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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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